10만 8,3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양전기공업입니다. 대양전기공업의 테마는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 철도 우크라이나 재건 대시 SOC 조선기자들 지뢰 제거 우크라이나 재건 대시 지뢰 제거이 가 있습니다. 대양전기공업은 동사는 조명, 전자시스템, 전기시스템, 수중로봇, 압력센서 등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임 창립 초기부터 조선산업의 조명 분야의 선두주자로 입지를 다졌으며 군함, 잠수함에 필요한 전자시스템, 전기시스템 분야로 발전하였고 지금은 자동차용 센서까지 사업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 주요 거래처는 조선산업과 관련된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등이 있음 기업개요 대시 잠수함용축전지 제조업체인 한국특수전지를 연결자회사로 두고 산업용 조명등기구, 전자시스템, 배전반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상장업체인 대시 주요 제품군은 조명등기구, 레드등, 방폭등외, 전자시스템, 선박용 항해통신장비외, 전기기구, 선박 및 철도차량용 배전반외, 임대시 방폭 등을 비롯한 국내 선박 조명 등 분야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지속하며 조선 및 해양용 조명시장에서 과점적 지위 유지 중 재무 대시 레드 조명 및 잠수함용 전지 수주 증가에도 방폭 조명 및 선박용 전기 시스템의 수주 부진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인건비 등의 판관비 감소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 적자전환,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 역시 적자전환 대시 전방 조선산업의 건조량 회복으로 선박용 전기 시스템의 수주 회복이 기대되며, 자동차용 센서의 안정적 수주 등으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2년 10월 14일 기준, 장마감, 대양전기공업의 시가총액은 1,129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대양전기공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66위입니다. 대양전기공업의 상장 주식수는 956만 7,333주입니다. 대양전기공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양전기공업의 퍼은 69.8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8.9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6.2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2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4,321원을 보여주었으며 PBIO는 0.6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O가 BPS는 각각 0.49배, 23,95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9번지억원, 163억원, 73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125번지억원, 138억원, 88억원입니다. 대양전기공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4번지 70%이고 유보율은 4,497.8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12.55이며 전일 대비해서 49.68 더하기 2.3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8.24이며 전일 대비해서 26.65 더하기 4.0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양전기공업의 2022년 10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8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11,600원보다 2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11,91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양전기공업의 종가는 11,800원이며 주가가 대양전기공업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양전기공업의 종가는 11,800원이며 주가가 대양전기공업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대양전기공업은 거래량 4,033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8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044주, 이베스트에서 701주, NH투자증권에서 58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07주, UBS에서 34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934주, 한국증권에서 897주, NH투자증권에서 629주, 미래의세증권에서 44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3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12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방산 관련주 대양전기공업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